지난 주말 또 한 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사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버지니아주 최대 도시인 버지니아 비치의 시청 건물에서 시청 직원이 동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난사해 12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중 가장 큰 피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후 4시경 한 남성이 버지니아 시청사 단지 내 건물로 들어가 건물 3개 층을 돌아다니며 사후 구경 권총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기 난사로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범인 역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13명, 총격 부상자도 4명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입원한 부상자 중 3명은 매우 위독한 상황입니다. 범인은 시청 공공시설물 부서에서 엔지니어로 지난 15년 동안 일했던 40살의 드웨인 크레덕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자 12명 가운데 11명이 시청 직원이며 바로 6명의 사망자는 크레덕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점으로 봐 개인적 원한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청 직원들은 범인이 평소 좋은 사람이었다고 전했던 가운데 범인이 범행 전 직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